지난 10일 농협이 서울시와 함께 도시민에게 농업,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김병원 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미 대사 관절을 찾아 텃밭을 일구는 등 도시농업의 날 공식 행사에 참여했습니다. 또한 농협은 11일 도시농업의 날을 전후로 7대 광역시와 함께 전국 동시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도시농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.